경기 끝났습니다. 이렇게 우승이 결정이 됐습니다. 모든 축구 선수들이 꿈꾸는 대회, 그 정상 챔피언에 올랐습니다. 네, 정말 멋진 결승전이었어요. 아주 큰 무대인 만큼 부담감이 대단히 컸을 텐데 그것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실력을 어김없이 발휘해줬습니다. 네, 자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짊어지고 그 힘든 사업을 모두 이겨냈습니다. 국가대표로서 이보다 명예로운 일이 또 없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중심이 돼서 경기마다 필사적으로 뛰면서 한 팀이 되었기에 이러한 우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. 네, 이번 경기, 이 경기장. 전 세계 축구 정상의 자리에서 환하게 웃는 선수들과 함께 오늘 경기 주교 방송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한준이 축구 해설용과 함께했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